우와!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한 장이야! 한 장이네! 뒷면이 빨간색이고 앞면이 전부 다 섞여있어요. 맞죠? 여기 있는 친구가 카드 한 장 뽑아줄래요? 그리고 맞추는 맛은 아니니까 다 같이 확인할게요. 무슨 카드에요? 사클로어! 여기 뒷면에 사인할거에요. 제가 누군지 모르죠? 쇼킴이거든요. SK라고 적어줄게요. SK라고 적어줄게요. 오늘 2019년 몇일인지 알아요? 8월 24일 날짜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날짜 적었으니까 바꿔치기가 안되겠죠? 네. 말려준 다음에 또 쓸거에요. 네. 잘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영어 못해?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 카드를 쭉 내릴테니까 스톱이라고 해주면 돼. 스톱! 영어 잘하네. 카드 무슨 카드죠? 세븐클로어 클로버에 사인해줘요. 사인이나 이니저리나 남자친구 이러면 써줘요. 그리고 밑에다가 날짜 써주면 2019년 8월 24일 8월 24일 날짜를 썼으니까 날짜랑 사인을 했으니까 전세계에 다 하나밖에 없는 카드 맞죠? 네. 유일한 카드인데 손 모아줄 수 있어요. 클로버 칠 카드를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들어갔죠? 카드는 중간에 잘 넣고 클로버 칠 뒷면에 사인이 되어있어요. 움직이지 않게 잘 덮어줄래요?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게? 클로버 칠에는 본인이 사인한거 맞죠? 여기에는 아까 골랐던 카드를 기억해요? 클로버 칠 클로버 칠 맞죠? 근데 이 앞면의 카드에 카드를 바꾸는 건 쉬워요. 뒤에 있는 사인을 바꾸는 건 힘들거든요. 여기에 본인이 사인했잖아요. 사인을 이제부터 이동시킬거야. 여기 있는 사인은 이쪽으로 이동할거에요. 말도 안되죠? 흔들어주면 흔들어주면 바뀔거니까 잘 봐요. SK 사인을 흔들어주면 뭐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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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꼈어? 확인해봐요. 이게 뭐야? 우와! 진짜 신기해. 왜 바꼈어? 왜 이렇게 돼? SK 사인을 한 번만 비교해주면 어? 근데 사인이 바뀌었어. 근데 여기만 바뀐게 아니라 한번 확인해볼래요? 카드? 잠깐만 잠깐만 확인해봐요. 뒷면 확인해봐. 쿵짝짝 따라리라리 오! 흔들어주면 뭐야? 뭐야? 확인해봐요. 뭐야? 바꼈어. 뭐지? 오! 신기해. 뭐야? 뭐야? 사인이 바뀌었어? 뭐야? 앞면은 똑같은데 뒷면만 바뀌었어? 이렇게. 뭐야? 만져봐도 돼? 네. 만져봐도 돼? 진짜야? 사인이 바뀌었어요. 만져봐요. 한번 더 보여줄까요? 네. 잘 봐요. 이제 마지막에 잘 봐야 돼요.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면 안 끊어서 손 뭐 하죠? 클러브 7이랑 고른 카드 어떤 카드였죠? 바이아몬드 A 바이아몬드 A 바이아몬드 A랑 클러브 7을 잘 갖고 있어. 하트사랑 클러브 7을 갖고 있은 다음에 혹시 마술 믿어요? 네. 믿지는 않죠? 네. 근데 믿어야 돼. 이건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 장의 카드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믿으면 마술은 실제로 하나로 합쳐져.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한 다음에 비벼주면 실제로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비벼요? 네. 비워봐요. 하나로 합쳐진 것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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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봐야 돼. 뭐야? 한 살이 죽은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한 살이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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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네, 느낌 이상해? 두 장의 느낌이 아닙니다. 하하하 전ные카드whel legit 하하하하 를 밀이가 놀려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After ant, 나랑 밀리고 있는데 앞뒤면의 느낌이 다르잖아? 하하하하하 근데 갑자기 동생이 똑같이reck요? 하하하하 진짜, 그럼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핳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로 사인 돼있어요 진짜 느낌으로 왔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느낌이 바뀌었어 나조차도 신기했어요 진짜 느낌이 달랐어 여기는 지금 영어 잘해요? 아니요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카드를 쭉 내릴테니까 스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잘할 수 있어요 알지 알지 스타트도 알아 스톱 스톱 이거 갖고 있으면 여자친구 생기는 누가 가질래요? 이 친구 가져요 왜 나지 이 친구 생길 수 있는데 죽고 싶었어 여기 두 장의 카드가 두 장이 합쳐져 있는데 마술 믿어요? 아니요 기독교 전 믿습니다 비벼줘봐 이렇게 비벼주면 한 장으로 합쳐지게 돼요 느낌나요? 진짜로? 야 미쳤어 신호를 좀 확인해봐요 뭐야? 음악을 Bran 우원인 마술은 생각대로 쓴다 job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스무살되서 잘생긴 남자친구 생기는데 누가 가질래요? 저요! 저요! 가위바위보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 간직해요. 알았죠? 슈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슈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슈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슈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슈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알림소토까지 알림소토 꼭 해줘! 고마워 친구들 이거 영상 올릴테니까 확인해 슈킨 채널 구독과 좋아요!